우리가 이제 약혼식을 하려고 하거든? 약혼? 근데 중요한 건 이벤트를 할 거야. 이벤트? 그렇지. 친구를 위한. 가람이가 요즘 졸작 준비하고 가람이가 친구들 안 만난 지 진짜 오래됐거든? 근데 인지 너도 마지막으로 보고 안 봤잖아. 가람이 친구들. 승은이 친구가 됐고. 너네 얘기 가끔 한단 말이야. 주제는 쌤이. 알았지? 아, 재밌게 다. 저 되게 재밌었던데. 가람이 한 대 같기도 하고. 해줘. 성공적인 약혼식을 위하여. 승은이 대단하다. 혼자 그걸 다 준비했구나. 언니 얼마나 걸린대? 30분. 30분? 어머, 저거 30분 안에 못 할 텐데. 일단 되게 한 번 열심히. 들어가. 아, 저걸 직접 다시 이렇게 하는구나. 잘한데? 여기 조금 붙여서 이렇게. 오케이. 오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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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어머, 이게 너무 귀엽다. 오, 잘했다. 등장했어, 등장했어. 어? 하귀. 언제 옷 갈아입었어? 황금. 여기서 무슨 디너 파티 있어? 어, 어때? 예쁘게 입고. 예뻐, 완전 예뻐. 예뻐, 예뻐.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. 이 말이 꼬이들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? 선상 파티 가는 거 같은데? 이리 와봐. 어디? 진짜 예쁘다. 들어가. 여기서 기다리면 돼. 여기? 어. 본문ㄷ. realizing. 십曾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